오늘 미국 내 주류 신문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막판 신경전 소식이 그 주를 이뤘습니다. 오늘 아침 들어온 모든 주류 신문들은 이 소식을 일면 탑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. 이 밖에 어떤 소식들이 또 전해졌는지 간략히 신문부터 먼저 정리해드립니다. 먼저 월스트리트 전해보겠습니다. 지난 10일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발생했던 유대인 대상 총기 난사 사건에서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진 경관의 장례식 모습을 일면 탑 소식으로 게재했습니다. 일면 탑 소식 밑으로 딜리버리 월스 헛 페덱스 프로피 배달 전쟁으로 배송업체 페덱스의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사가 기재됐는데요. 흥미로운 것은 이 신문 기사 밑으로 컨수머스 마이 비 바잉 트래쉬 인 아마존 아마존에서 쓰레기가 팔리고 있을 정도로 아마존 거래 물품에 논란이 빚어졌다는 기사가 기재됐습니다. 잠시 뒤 아마존과 페덱스 그리고 또 아마존이 근간이 되는 아마존과 일반 소비자 관계 등을 인사이드 USA에서 정리해드립니다. 배달 전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